빌리포서 1장 12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편지의 내용은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복음은 어느 한 곳에 정체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주 예수께서 공세회를 통해서 전파하신 천국복음은 어느덧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2000년 전 갈릴리 마을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의 한 알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시보다 작은 시이지만 심겨진 후에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된다는 이치입니다. 곧 복음은 진보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보라는 원어의 의미는 마치 군대가 나아갈 때 그 앞에 장애물을 치우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다리를 만들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 동네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성장합니다. 다만 숨겨둘 수 없는 복음이기에 계속 자라가며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에도 아내가 믿어 남편이 믿고 자녀들이 믿고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들의 지난 과거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 집에 제라늄 꽃 화분이 하나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처음부터 꽃망울과 꽃이 피어있는 화분이었는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꽃망울이 올라오고 핑크빛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꽃나무는 처음이라서 너무나 예뻐서 가끔씩 관심을 가지고 물구름이 바라봅니다. 제라늄 꽃은 원산지가 아프리카요. 다소 건조한 풀밭이나 바위 지대에서 자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가장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병충에 강하고 사시사철 꽃을 피우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진보는 그의 제자들이 이어받았고 지금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이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라늄 꽃처럼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더 많은 꽃을 피워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당한 탐옥살이가 오히려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의 진보를 위한 수고가 없이는 우리 믿음의 진보도 없다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는 자원하여 우리 이웃에게 복음이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고자 수고할 때 개개인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됩니다. 척박한 바위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은 조건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더욱 친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당한 사도마울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복음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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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